19번 좌석입니다 10번 좌석 아 여러분 즉시 방송 방송 뭐하시는 분이세요? 조매령님 맞으실 때 빨리 방송하고 여러분들 이 영상 찍으겠습니다 내 이름은 리도동동 촌놈이다 오늘은 17년 만에 서울을 간다 이 여행의 목적은 조매령을 만나 유튜브 성공의 비결을 알아내는 것이다 난생 처음 보는 도시 풍경에 꽤 긴장이 됐다 오줌이 마려웠는데 버스가 휴게소에 들리지 않아서 조금씩 싸고 조금씩 말렸다 엄마 없이 혼자 버스 탄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8년 전 고향으로 내려오던 날 만두국을 먹었던 추억의 식당이다 인생이 망해 서울 생활을 접고 유튜브를 하러 내려갔던 고향 어느새 난 구독자 5만의 유튜버가 되어 다시 서울을 찾았다 정말 오랜만에 전철을 탄다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땐 4호선까지밖에 없었는데 한 장의 승차권을 사용하세요 드디어 강남 땅을 밟았다 나도 이제 강남 스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의 위압감을 느낀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이 보였다 아.. 혹시 인기 유튜버인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음.. 없다 조매력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그는 사실 나의 지인이다 수신자의 욕으로 수신이 제한되었습니다 받지 않는다 아.. 괜히 않나? 음.. 없다 청담동에 왔다 어딘가에서 인싸냄새가 솔솔 난다 했더니 길거리에서 인지도 테스트 중인 조매력을 잡았다 저의 스튜디오입니다 선배님 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럼 말하면 안될까? 다시 찍어야 돼요? 아.. 뮤지션의 스튜디오 뮤지션이라뇨?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만나줘서 고마워 선배님인데 선배님인데 다행히 만나야죠 너가 선배님이지 에이 저.. 뭐야 그거 장비 좀 보러 갑시다 장비? 네 왜 그래요? 아.. 아.. 최신 첨단 장비를 사러 삼성 본사에 왔다 여기 나도 들어가도 돼? 아니요 나.. 안들어가는.. 못들어가는거 아니야? 카메라에 들고 들어갈 수 있어 소똥 냄새나는 나의 신발도 들어갈 수 있나? 옛날엔 나를 따라다니던 코울릭의 꼬맹이었는데 많이 컸다 용기 내어 들어가본다 와.. 이게 최신 도시 첨단 시설인가? 나 때문에 쪽팔려 물건도 못 샀다 이제 어디 가는거야? 방송하러 가야돼 방송? 네 방송하고싶어서 오신거잖아요 네 갑시다 아.. 나도 이제 방송하는거야? 네 대기업 스트리머의 방송 아이 대기업이라니.. 나의 속내를 훤히 꿰뚫고있는 철밍조 그렇다 조메륵방송에 출연해 구독사좀 땡겨보사 자.. 레츠고!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일단 앉으시구요 자.. 아 내가 앉으려고? 일단은 이거를 끼세요 아.. 나.. 이상한거 하려고 아뇨아뇨아뇨 나 귀 터져기면 이명있어 아 맞네 맞네 이거 있죠 이거 네 노래가 끝날 때쯤에 네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까지 중간에 맞춘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저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방송 화이팅 하시고요 아이 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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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라구요 이제 나 아이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나 방송을 나한테 맡기고 집에 간 조메력 심장이 터질듯이 뛴다 심장이 터질듯이 뛴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과 희열이 느껴진다 하.. 하.. 놀랐나? 어? 아..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르밍 조 아.. 라이브 트위치 제가 좀 외모가 좀 변했죠 아..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몸이 이상해요 얼굴이 변했어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카페 앉아 리하 리하 보면 뜨겁다 인생 망했어 어.. 야.. 꼬마 달성 동숙여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할 때는 지금 계정 삭제하고 계정 혹시 계정 사실 분 계시.. 아.. 이런 거 아닌가?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방송 좀 해주세요 아.. 아.. 이분도 거투르 비슷한 분인가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잠깐 들어왔.. 안열레이스가 들어왔는데 조미넥님 맞으시죠? 저 팬입니다 아.. 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뷰티 폴 페퍼로 뮤축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바로 리더 동동님이십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오오오오 반갑습니다 유하 유하 아.. 어.. 제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끝났어 저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송 중입니다 학교 선배 한 분이 더 오십니다 이분은 싸움을 좀 잘 하시는 분인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아.. 게임 방송하다가 딴 보느라 바빠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천 백 명 유튜버입니다 시유형의 게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면 유튜브 다 뽑았나요? 네 빨대 꼽으러 왔구나 오늘 아.. 계좌번호 알려줘 아뇨아뇨 벌었잖아요 상황극이 너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빨리 방정하고 여러분들 이 영상 지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돼 다음에 또 만나요 조보.. 안녕 안녕 아.. 뭐.. 뭐 먹어요 우리 나가서 결정하죠 어..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한거지? 아.. 아..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어디 갈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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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안되셨어요?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유튜버가 쿨을 유튜버가 안되는거에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형 근데 왜 이렇게 어두.. 깊숙한 골목으로 가요? 이리 와봐봐 네? 으으 Aboriginal 야 이게 뭔 이 자식아 으으으으으으으잉 흐으흐흐흐흐흐흐흫 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 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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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짜진적 post 누 caused bites et 뮤직빛 여러분 이거 다 주작이에요 주작이예 YOU Tiger 한글자막 by 한효정